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관련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가 누가 실행에 옮겼는가 맹맹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선계인단 소속인 이동환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서 남긴 주장입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건표 현장에서 거둔 중요한 원고 측의 손가물 가운데 하나가 선관위 측으로부터 원본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 고백이자 자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추측이 아니라 직접 피고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만드는 데는 이동환 변호사 이외에 여러 변호사분들이 집요한 질문과 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동환 변호사 역할이 컸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재금표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이 주장 때문에 대법관의 질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선관위 쪽이 이실직구하게 된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인물과 실행한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른바 구성명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성명신청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성명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성명신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성명권과 구문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항을 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6조의 3항에는 또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1항과 3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동안 변호사가 공개한 구성명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번호 2020 수 30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 원고는 민경욱 피고 인천은 연수국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 대리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명을 신청합니다. 구성명의 목적은 피고는 본사건에서 전자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투표지 이른바 사전투표지 및 당일투표를 포함합니다. 스캔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였으므로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보관하고도 있지 않다고 혜명했는데 그 원본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6월 28일 검증기일에서 피고가 답변한 바와 같이 검증 및 정밀 감정 대상이 되는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삭제한 일시 그리고 위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의 원본이 저장되어 있었던 장소 이를테면 구체적인 저장의 매체 재원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 대일 경우는 전부 포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 투표지 이미지 스캔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자 직위 및 성명 기재에 바랍니다. 위 투표지 파일 스캔 이미지를 원본 삭제 업무를 관련해서 지시한 공문 문건 위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의 원본 삭제 업무를 완료한 뒤에 보고한 공문 이런 것을 모두 다 제출해달라. 위와 관련된 답변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7월 6일 날 원고 민경욱에 소송 대린 변호사 이동환 그리고 대법원 특별 2부 귀중.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는 원본은 없고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법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문제를 잘 아는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6월 28일 날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층의 진술 내용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단히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삭제하였다. 원본을 삭제하였다. 원본을 삭제하였다. 원본을 삭제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선관위 관계자들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스스로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렸음을 자백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안에는 도저히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중대한 내용, 즉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파손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숨겨야 될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4.15 총선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이라는 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원본을 삭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삭제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바로 원본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4월 15일 날 스캔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삭제 그 자체가 부정선거와 동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삭제하는 그 자체가 선거 부정과 동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표지의 진위, 진짜와 가차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인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어졌음을 6월 28일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IT 전문가들은 삭제했다는 선관위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은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우선 편하자고 원본은 없고 우리가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은 정말 그런 선거 무효소송과 별도로 아주 중요한 공적인 그런 비공개 정보를 그냥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도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대형 선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했다 삭제해버렸다 이것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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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